안녕하세요. 다른 그림 찾기의 달인 코코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문제는 총 5문제이고, 90초 동안 다른 그림 4개를 찾아주세요.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문제입니다. 3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그럼 어디가 정답인지 알아볼까요?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문제입니다. 다음 문제입니다. 다음 문제입니다. 다음 문제입니다. 30초 남았어요. 다음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그럼 어디가 정답인지 알아볼까요? 세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그럼 어디가 정답인지 알아볼까요?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30초 남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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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었어요. 그럼 어디가 정답인지 알아볼까요? 마지막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